오늘 댓글 사소에서는 어떤 거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쉬운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 범죄 저질러도 감옥 안 가요. 촉법소년 지난해 2만여 명 육박이라는 기사 준비했습니다. 2만여 명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주 A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 이라는 제목에 글이 적힌 A4 용지들이 뿌려졌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약간 끔찍하네요.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 1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의 아버지가 쓴 호소문이었는데요.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의 분함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같은 해 12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가운데 5명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지만 피해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 좀 수위가 높은 댓글들이 달려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네, 읽어드리자면 촉법소년제도를 없애라. 되려 범죄만 양상하고 흉악범으로 키울 따름이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불행한 일이다. 교화되지 않은 소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모든 범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인 강도, 성폭력 강간, 집단 폭행 같은 강력범죄는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추후 대책을 세우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좀 개인 경험을 나타냈는데 아, 이 촉법소년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돈 달라고 협박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훈계 좀 했는데 지들 부모 나타나서 자식 편들면서 나를 신고하겠다고 하더라. 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많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이 촉법소년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촉법소년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 지난해 2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2만 명? 너무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촉법소년 수는 19,65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4년 전 2019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는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고요. 특히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주환 의원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냥 아이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범죄도 그렇고 마약까지도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범원소년부에 송치돼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악용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하고 있다는 여론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형사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입장차가 상당해서인데 법원 행정처는 정부 발의에 대해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에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녀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고요. 행정적인 게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사실 아직 쟁점이 좀 이렇게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요? 미국에선가 어떤 애가 동료 학급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부모가 같이 피켓 들고 자식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도 그런 쪽에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튼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게 어떤 최고의 대안은 아니겠죠. 하지만 관련돼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악용하는 것들은 좀 강력히 처벌이 필요하니까요. 관련 내용 준비해 주신 이영래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사소 전지연비씨 이영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